그니까 제가 저도 예전에는 군관들 제대로 못해서 더 그랬던 아니 그 못했던 것도 있는데 나이를 조금씩 더 먹고 살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혐오하게 되거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령 나같은 경우에는 그걸 봤었어 작년에 내가 응원하는 팀인 LG 트윈스 우승했을 때 LG 트윈스 팬들이 원래 인터넷에서 깽판을 치고 다닌다 그래서 너희들은 욕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LG 혐오에 미친듯이 막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봤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안타깝더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안타까웠어 왜냐면 나도 어렸을 때 한 10몇 년 전에 그래 본 적이 있었고 솔직히 그거는 이제 혐오라기보다 그냥 까고 싶었던 거야 그냥 까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근데 아 물론 그거를 저는 인터넷에 막 댓글을 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성격이 그런 걸 귀찮아하는 터라 저는 커뮤니티를 활동을 안하거든요 눈팅은 해도 활동은 안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니 좀 더 살아보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게 절실히 느끼게 된 게 무언가를 혐오하는데 시간을 쓰고 그러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였어 재밌는 걸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열심히 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거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 차라리 뭔가 좀 건설적인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결론에 도달했었죠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 때문에 NC를 깐다던가 아니면은 그 저도 되게 화가 났었지만 아직까지도 뭐마 무슨 건수만 생기면 라우어2 끌고 나와서 라우어2 막 미친듯이 욕하거나 아니면 라우어2 좋아하는 사람들 욕하거나 이런 것들 작년에는 또 이제 스타필드가 그런 경우가 되기도 했었죠 툭하면 그냥 아무 관련 없는 글에도 갑자기 스타필드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막 욕해 계속 사람들이 막 다 같이 같이 욕해 그걸 보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꼭 그렇게 막 욕자유이용권을 얻었다 생각이 들면은 미친듯이 욕한데 혈안이 되어있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뭔가 안타까운 거인 좀 굳이 거기다 시간을 쏟아야 돼 물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것들이라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싶네요 저거 같은 경우도 일단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됐는데 타타라 채널이란 데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아휴 아휴 저, 저 또 아, 아, 아는 아는가 카스가さん까? 왜그러나 싶네요 그냥 카스가 1번さん 아, 아 좋았어 아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 하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아 아 그게 내가 봤을 때 약자에 가진다 근데 단점에 차이겠죠 나는 이런 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이런 생각으로 욕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게 둬야지 아 아 아 내가 경시게 둬야지 당신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은 믿어 일찍 안 돼 일찍 안 돼 미안해 응 사실은 내가 여기가 이곳에 일찍 안 돼 일찍 안 돼 일찍 안 돼 일찍 안 돼 에 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곳에 기다렸어 그 사람에게 기다렸어 정말 미안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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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어디에 어디에 한 번에 벗어내려 그 때 당신의 증명을 듣고 나는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자신을 거듭한다는 것을 더 잘한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은 아직 안 먹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멍청한 사람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상한 기타가 없어서...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으... 으... 좀... 아... 겨스 가스 전제야가 왔어? 전제야가 왔어. 혹시... 아... 알았다. 이 사람은 그의 남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는... 너는 이런 곳에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회적인 시선으로 당연한 거긴 할 거야 뭐 야쿠자란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암적인 존재일 테니까요 이건 그냥 게임에서 이렇게 보여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덜 드는 걸 보고 이 아저씨 근데 물성이 지금 보니까 용세븐 때랑 똑같네 짜치는구만 사사케 짱 너 잘렸어 너 쿱이야 왜 벌써부터 안색이 안좋아 이미 얘기 들었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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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저거 저러고 있었구나 어? 옛날 복장이잖아 뭔가 약간 헬쑥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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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야쿠자들 끌어모아? 성룡해가? 왜 갑자기? 성룡해의 서열 1위가 원래 할아버지였지? 저거 용세븐에서, 아 용세븐 외전에서 얘기 나오잖아. 이게 연결고리가 될까요? 과연? 그럼 서열 2위 보좌나 서열 3위 뭐 그런 애들이 건드리고 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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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그래서... 뭐하는거야? 너는 걱정하지 않아... 아... 뭐하는거야... 뭐야... 탁! 루시아사마! 루시아사마! 어? 그럼 출발할까? 그 전에 좀 더 괜찮을까? 뭐지? 헤헤헤헤! 봉견을 만들기에는 먼저 장비를 정리해내요 머리 풀거야? 이건 뭐 마왕성 아니야? 아아아아 아 용사복귀 좋은데? 좋아 아주 좋아 이거지 이거지 아 아 정확히 너는 그 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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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 그 나를 향해 그 나를 향해 그 나를 향해 형 마법 많이 준비해왔어? 형 근데 왜 아직도 우산이야 이따가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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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사람 면전에서 할 얘기입니까? 용사는 늙어도 용사라고 어, 첫 제물들 특히나 따지면 슬라임 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돈을 주고 다니냐 어, 뭐야, 커졌어 역시 몬스터와 아니, 너 왜 이렇게 가까이 와 가게 안 나오는데요? 여러 마리를 배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남바, 가자 남바는 이거지, 어 각이 또 안 나오는데? 평타 아, 역시 남바의 평타는 더럽게 약해 헉, 너무 아픈데요? 풍경력 저하 풍경력 저하 브레스 형사의 도발 아, 도발 남바형은 사실상 브레스 쓰는 거 아니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풀렸어? 이제 풀렸어? 이제 풀렸어? 우리 거짓인데? 우리 우리 돈이 없는데? 5밖에 안올라? 서운한걸? 이거 용사용이었구나 이거 용사용이었구나 저거라도 끼우고 가죠? 저거라도 끼우고 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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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밥 먹으러 가려면 너무 먼데요? 아니 밥 먹으러 가려면 너무 먼데요? 피는 회복하고 가야될거 아님? 우와! 브레스! 바샷! 으이! 여릇! 티그라! 으으으이라! 으으으으으으으으악! 이킬!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ㅢ 빠샤! 가ぶ샷! 간다! 까암!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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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맞네 MP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싸울 때 쉽지 않은데? 인다 크로우 아 콤보 기억 안나는데 요거 하나만 먹고 갑시다 짐폰 없어 이덕 거주사로 아리아타 어 MP 다 회복 안됐네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잡몹 있는데 앞에 호스트인가? 정답 뭐야 네 마리야? 갑자기? 어어 각이 이상해 졌어 갑자기 저걸 자의를 한다고? 저거 하는걸? 와 아라츠 레벨업 남바 레벨업 가자 실례합니다 용산데요 아라츠 레벨업 뇌물을 사가야된다 이거야? 포토 아닌데 벤텐이 안되 저거 포토 저기있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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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렇게 까지 좋아하진 않을거야 이치방아 항상 유우샤니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네 어.. 저거 봐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거랑 야바이? 하지만 최근에는 게임을 잘 못하고있으니까 그 라디오에서 배경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별란을? 파워타? 별란다가 아니라 위험하다 라디오에서 배경을 해보는 거랑 라디오에서 배경을 해보는 거랑 그럼 우나이사 네 감사합니다, 카스가! 라디오가.. 너무하시네 또.. 스마트폰 앱에서 배경을 해보는 거랑 끝났어 바로 그냥 라디오 광고였어 실제로 방송중인가봐요 약간은 뭐 재유같은거 맺어서 이렇게 홍보하는건가봐 라디오나 수집한 CD를 플레이리스트로 설정하면 거리에서 재생할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는 카스가의 집에 있는 라디오 카세트나 메인메뉴의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요 갑시다 그.. 그.. 대빵님 저런게 다 나중에 강화재료된다고 밥상 뒤집어 엎었는데 저기.. 대.. 대빵님 뭐야 저런게 있었나? 무슨 흉물이 다 있네 아.. 아.. 성주가 없는 천수가 와우 오.. 촌장님이.. 성주겠지 뭐 따지고 보면 tym.. 어헝? 무슨 뜻이지? 세탁을 하라는건가요? 저 뒤에 아까부터 이거 신경쓰였어 아 여기서 회복할 수 있어? 개꿀인데? 아 내 집처럼 쓸 수 있어 그치 이 집안한테는 뭐 여유가 집이나 다름 없었지 고양이지 고양 들어가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어어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갑시다